여러분 안녕하세요 염냄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크레이피쉬 몸통은 쪄왔고 꼬리는 회로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회부터 먹어볼게요 와 엄청 달아요 와 진짜 미쳤다 이렇게 따 놓은 것 같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와우 닭다리 오징어 초콜릿 이제 처음 먹어볼게요 너무 기대돼요 오윽 식감이 더있다 맛있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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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오징어 고춧가루 톱톱톱 잘 빠진다 잘 빠진다 이렇게 재료가 더 맛있다 어떻게 되죠? 엄청 잘 빠진다 이렇게 맛있었다 그리고 지금 안 빠졌다 잘 먹었습니다 크레이비쉬를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갑각류 중에서 이게 진짜 원탑입니다 식감이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킹크랩을 회로도 먹고 쪄서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킹크랩보다 이게 훨씬 달고 맛있습니다 랍스타랑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이것도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근데 랍스타는 씹으면 뭉개진다고 하면 이거는 뭉쳐있는 느낌? 뭔가 식감이 더 좋고 그것보다도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